오늘 많은 분들이 분노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영상 속에서 때리는 사람은 10대 고등학생이고요. 맞아서 쓰러지신 바로 이분, 60대 경비원입니다. 영상 속에 학생을 당장 엄벌해야 할 것 같은데 정작 피해 경비원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 취재진이 직접 만나서 들어봤는데요. 윤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검은 옷을 입은 학생이 남성을 향해 달려들고 넘어진 남성에게 발길질을 하고 일어나려는 남성을 다시 걷어찹니다. 어제 자정쯤 경기도 남양주시 한 상가에서 10대 A군과 60대 경비원 B씨가 심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폭행 당시 A군의 친구들이 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리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하지만 MBN 취재진이 만난 경비원 B씨는 SNS에 올라간 영상은 편집 왜곡됐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본인이 학생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말싸움이 크게 난 것이고 영상에 나오는 폭행 역시 일방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쌍방 폭행으로 보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윤현지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아멘